닌 와다다다다 리액션 재밌게 봤어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팔찌녀 어때요? 팔찌녀요? 팔찌녀 노멀 버전이요? 아니면 진초 버전이요? 둘 다요? 진짜? 진짜 둘 다? 아 진짜 둘 다 해야 돼?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캠이.. 캠각이 나오나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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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.. 노멀 버전이고요. 진초 버전 해드릴게요. 진초 버전. 소르바나 시네! 아.. 자 한잔하네. 으아아아악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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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.. 폭주율입니다. 이거는.. 아무튼 여러분이 하락을 해서 했는데.. 어.. 아니.. 나도.. 나도 먹고 살기 힘들다 진짜.. 스페이와 워거.. 아소비와 워거! 스페이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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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 으악! 어아악!! 아.. 안 된다고! 자 곰인형 준비해서 각야 어머니를 버렸다는 제가 완전히 간지나게 해볼게요 그거는 제가 연습도 따로 하고 있어 어머니를 버렸다는 거의 싱크로 200%로 한번 해드릴게요 베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